경술국치 직전에 1909년 경주 토암산 일대를 넘어 배달을 가던 한 우체부가 우연히 고분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체부는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수풀이 우거진 틈 사이로 입구처럼 보이는 통로가 있었고 그 안에는 불쌍히 있었으며 천정은 심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곳은 바로 속구람이었습니다. 우체부는 곧장 우체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그 소식은 곧 일본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일본인들은 새로운 유적을 발견한 것처럼 떠들썩하게 홍보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새로운 유적을 발견했다는 착각을 할 만도 한 것이 당시 속구람의 상태는 믿기 힘들 정도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라서 상태가 매우 안좋았습니다. 보존불의 코는 깨어져 있고 연화대는 갈라져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으며 천정의 일부도 무너져 내려 이미 구멍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속구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통일신라 751년 경도광 때는 신라불교 예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과 이송용이 속구람을 창건했고 해공왕 10년에 이르러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석불사로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달을 지나 고려가 건국하면서 산중턱에 있던 속구람은 고려의 귀족계층에게서 외면받기 시작했고 지난 왕조의 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씩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려를 지나 조선이 건국하면서 속구람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건국한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불교가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숙류 억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불교는 많이 침체되고 석구람은 화려했던 옛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잊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까지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참배객들이 석구람에 왕래했다는 기록이 있고 유량자들의 기획문에도 간간히 등장하기도 했으며 조선 숙정 29년과 용조 34년에 보수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말기에는 울산 병사 조해상이 크게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조선 시대에도 속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관리에 허술했던 건 분명한 듯합니다. 특히 조선 말기에 일본에 저항한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깊은 산중의 사찰들은 토벌대와 의병들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절간의 스님들은 산을 내려와야 했고 많은 사찰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반폐허 상태였고 불국사나 석구람도 방치되면서 많이 망가지게 되었죠. 더군다나 산중턱의 석구람은 숯풀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랜 문화재는 천년도 훨씬 넘는 세월을 겪으면서 자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오랜 풍화작용도 견뎌야 했지만 무엇보다 석구람이 위치한 경주 일대는 양산단층이 존재하는 지진대였던 것이죠. 삼국사기에는 석구람이 한창 만들어지던 해공황 5년 그리고 16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특히 780년에 일어난 지진은 사상자가 100여 명이 있을 정도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석구람은 이때도 잘 버텨냈던 것이죠.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는 고려현종 때 경주 일대에서 6차례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인조 21년 7월 24일에 울산과 경주를 중심으로 대구, 안동, 영덕, 김해 등지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한 세월을 석구람은 잘 버텨낸 것이었죠. 하지만 일제시대에 석구람에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순환을 당하게 되죠. 일제강점기 누가 봐도 엄청난 석구람의 등장에 일본인들 또한 경외심을 풉게 됩니다. 일제에게 알려진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발견 당시의 석구람은 상당히 파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더 큰 손상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발견된 것은 다행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석구람을 해체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했지만 다행히 무산되었고 초대 조선총도 데라우치가 석구람을 시찰하고 난 뒤 석구람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913년에 시작된 보수공사는 1914년 석구람을 완전히 해체한 후 1915년에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막무가능식으로 해체가 이루어졌고 조립 후에는 석재들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부로 해체하고 막 조립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모양을 크게 훼손한 것이죠. 석구람이 있는 장소는 지어질 때부터 아주 습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아주 섬세하고 과학적으로 석구람을 만들었죠. 이것을 알턱이 없었던 일본인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와 습기를 해결하기 위해 석굴밖에 외벽을 세우고 외벽과 석굴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석굴 바닥 아래에는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었는데 그 용도를 알지 못했던 일본인들은 아연관을 설치해 이 샘물의 물기를 석굴암 측면으로 돌려 밖으로 빼버리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공사를 진행할수록 석굴암에는 엄청난 결로현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끼가 발생하게 됩니다. 1917년 누수와 습기로 석굴암 내부에 물이 스며들고 1920년에 두 번째 보수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천정의 방수를 위해 아스팔트를 부어버립니다. 보수를 할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1927년 불상을 포함한 석실 내부에는 습기를 잡지 못해 엄청난 이끼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증기세척이 이루어집니다. 1934년에도 같은 문제로 두 번째 증기세척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의 증기세척으로 인해 불상과 석실 내부의 조각들은 음각이 마모되고 희미해지게 되었죠. 석굴암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1960년대 석굴암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오히려 팔부신중의 위치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 뒤 박정희 정권 때는 경주를 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하였는데 이때 석굴암의 보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부은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원산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닌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황당한 복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이 중요했던 것이었죠. 이 중에 콘크리트 돔으로 둘러싸인 석굴암은 과거보다 더욱 습해지게 되고 여름에는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까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석실 내부는 이끼로 가득하고 일본인들이 했던 방식으로 또다시 고압증기를 사용해 세척을 합니다. 조각들의 마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석굴암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에어컨을 가동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이 방법으로 습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의 미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균열해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원래 석굴암은 참배객들이 석실 내부로 들어와 한바퀴 돌고 나가야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놈을 이중삼중으로 씌우고 유리창으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이죠. 갭방형 구조인 석굴암은 통풍이 아주 잘 되도록 석실 앞쪽 정각에 커다란 통풍구가 있었고 내부에도 작은 통풍구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토분이 감싸고 있는 형태라 석실 안은 늘 숨을 쉬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통풍구조는 외부 온도와 균형을 맞추어 별로 현상을 방지해주었죠. 그리고 원형 주실 바닥면 아래에는 2시 방향쯤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는데 샘물은 10초에 1,2타의 물을 뿜어낼 만큼 아주 많이 꽂히던 샘물이었죠. 이 샘물은 석굴 바닥 밑으로 흐르며 바닥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했고 온도 차이로 인해 물 분자가 바닥에 맺히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석시대 조각과 벽면을 보호했던 것이었죠. 이제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원래는 석굴암의 샘물이 건물의 하단불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모습이 마치 석굴암이 구름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울보라에 햇빛이 산란되어 무지개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모습이 아주 신비로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